봄투데이 오블랑의 아이폰5 스와로보스키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열어보시면 안쪽에 케이스가 들어있는데요. 스위스에서 디자인되고 프랑스에서 특별 제작된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색상은 사출 색상은 골드 색상이시고요. 지금 스와로보스키 큐빅 색상은 화이트 색상이십니다. 소재는 크롬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으신데요. 사출 부분에 핸드폰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사출 부분이 꼭 맞게 제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황금빛 골기 색상의 굉장히 화려한 소재의 케이스이신데요. 굉장히 아름답고 품격 있어 보이는 케이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탐이 나는 케이스인데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다이 나는 케이스에서 많은 피아를 없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위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스토리에서 전체되었고 싶습니다. 이 날씨는 지금 사이자.